분위기가 좋아. 그렇다면 오케이. 킥! 킥! 스톱! 킥! 섬미, 날라리. 아, 맞아. 진짜야? 성공! 안무를 다 알아! 폴링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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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다 알아. 다 알아. 저거 어떻게 알아? 형을 다 알아. 잘한다. 잘한다. 성공! 아니, 왜 저렇게 잘해? 안무가야, 안무가 라니까. 춤을 저렇게 다 춰야 돼요? 예. 제가 춤을 추면은 음료수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못 먹겠다. 정확히 키의 음악이 나온 거고요. 맛있지. 맛없어. 흔하죠? 제가 먹어본 푸딩 중에 그 고소한 우유 맛이 가장 높아요. 우와, 좋아. 고소한 우유 맛. 너무 좋아. 이미 넌 그에게 갔잖아. 내 사랑, 내 상처 너에겐 중요하지 않잖아. 문세연 한다. 내게 잊으란 말하지마. 나래 알지요, 나래 알지요. 나래 알지요, 나래 알지요. I love you. 어, 나래! 나래! 차채원, I love you? 정답! 정답! I love you, 네 모습 지워질 때까지 내게 잊으란 말하지마. I love you. 다음 문제 갑니다. 신종현 씨. 신종현을 위한. 어둠이 오면 외로워하며 우리들은 헤매지만 불빛이 흘러 가슴 적시는 이쁘시는 아름다워. 잠깐만. 김종찬 토요일은 밤이 좋아. 신종현 안녕! 정답! 웃음방! 밤이 좋아. 정답!